저기 준비하고 우리 애 한번 나가볼까? 네. 응? 와, 나온이 기분 풀어주려고 산책 나왔나 봐요. 응, 나온이 밀어줘. 와, 좋아. 이야, 은선아, 힘 세다. 내가 밀어줄게, 누나. 이야, 진짜 빨렸네. 아이고. 아이고. 아, 지금 뭔가 나온이가 아직 기분이 안 풀렸어. 어? 왜 웃죠? 이리 와! 아, 안녕. 어, 친구들이 왔어요. 이 친구들은 누굴까요? 아, 요즘 드라마에서 진순 어린이 연기로 호평을 받고 있는 은유구나. 우진이가 왔으면 좋았겠지만 우진이가 요즘에 또 바쁘다고 해서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나온이한테 또 소개도 시켜주고 또 사귀게도 이렇게 좀 해줄 겸. 사귀게? 18 Again에 아빠랑 같이 나왔었어. 오빠는, 오빠는 9살이야. 저 5살? 응. 얘, 얘 뭣도 아이예요? 희성이? 희성이 4살. 근데 저는 희롱이가 귀여워요. 희롱이가 귀여워요. 희롱이가 귀여워요. 워낙 귀여워? 저거 시티카야. 내가 여기다. 근데 아빠, 기뻐.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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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걸어갔어. 뒷걸음질하고 있어. 센 누나. 자, 이리 와. 여기 앉아. 안녕? 나는 9살 기은요. 오빠랑 형이라고 그래. 잘 부탁해. 티 나게 지내자. 우와, 엄청 다정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두에 5살 기두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생 소외도 같이 놀러왔어요. 나는 5살 윤나온이라고 해. 5살 윤나온이라고 해. 5살 윤나온이라고 해. 잘 부탁해. 이렇게 상큼할 거예요. 우와, 형 누나가 와서 신났네. 팝핑캔디 좋아해요? 팝핑캔디요. 이거 복숭아만 먹을래? 아니면 멜론만 먹을래?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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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여기? 두뇌자. 캔디, 기억나죠? 알죠. 아앜. 아앜. 혹시 이번에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화산 폭발하는 거겠죠? 아앜. 자, 아앜. 해봐. 나와라. 자, 이번에도 맞춰서. 자, 터진다. 너무 신나해요. 자, 아아 해. 아아. 아아. 희성이는 어떨까요? 와아. 아까 웃었지? 이야. 완전. 얼굴로 먹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 터진다. 자, 터진다. 자, 터진다. 자, 터진다. 자, 터진다. 그치. 불꽃놀이가 완전 입안에서 펼쳐주지. 응. 아이고, 희성이 킥볼을 타고 싶은데. 나와라. 계속. 근데 오빠. 왜 이렇게. 오빠는 여기, 여기 바퀴가 두개 있는 것들까? 그래? 이거 봐봐. 나 킥보드 잘 타. 아, 오빠한테 보여주고 싶었구나, 킥보드 타는 거. 오, 나훈이 잘하는데! 나훈아, 나훈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어머, 희선이 있다. 다친 데 없어! 아, 그게 아니었어. 우리 희선이! 어, 희선아, 안 돼! 희선아, 안 돼! 희선아, 안 돼! 안 돼, 희선아, 안 돼! 킥보드 사수 실패. 희선이 조심치고 타고 싶어? 아, 내가 차지할 수 있었는데. 응? 한숨. 희선아, 자전거 탈래? 나 여기 앉아, 내가 해줄게! 여기 앉아! 아, 그런데 운이 형아가 정말 다정해요. 아, 그러네요. 그럼 밀어줄게! 아, 이렇게 묻는다고? 이렇게 많아. 희선아! 싹 풀렸네요. 간다! 오, 아까 서러움이 싹 씻어졌네요. 오, 킥보드 잘 타네, 이성이. 저거 타야지! 저거 타야지! 저거 타야지! 아니야, 나는 애기가 아니야. 오! 자, 소유 누나한테 이제 뭔가 보여주려고 자전거 잘 타는 거. 이거, 이거 내 옆에 있는데? 이거, 이거 내 옆에 있는데? 엄마야! 내가 용선받은 걸로 같이 편의점 갈래, 편의점? 나도 편의점 갈래. 내가 더 빨리 가. 나도. 편의점 가고 싶나 봐요. 나완이와 나겸이랑 그 편의점만 갔다 올게요. 은윤과 잘 보호하고 갔다 와. 나 편의점 가고 싶은데. 그런데 첫째들은 좀 틀려요, 그렇죠? 네, 안녕히 오세요. 갔다 와. 은윤아, 은윤아. 은윤아까지는 좀 무리죠. 가고 싶어 할 텐데. 은윤아, 은윤아 이따가 가. 재밌다.